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DB 구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예약 내역 get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예약 번호 필드는 001-A와 같이 반드시 공백 없이 세자리 숫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셔서요. 예약 번호 필드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 선택하신 다음에 앞에는 숫자로 공백 없이 세자리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0을 3개 입력하시고 하이픈 그 다음 A라는 글자가 영문 대문자가 입력돼야 되잖아요. 대문자 기호 입력할 수 있도록 크다라고 입력하시고요. 영문 기호 L자를 넣습니다. 세미콜론 입력하셔서요. 하이픈 기호도 필드에 저장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이픈 기호도 저장할 수 있도록 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약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그럼 기본값에다가요. 오늘 날짜만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트 입력하시면 돼요. 형식은 설정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값에다가 데이트 함수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계약금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필드의 캡션이 캡션을 클릭하셔서 계약금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만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담당 직원을 선택하신 다음 필드는 반드시 1에서 6 사이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요. 담당 직원의 필드의 값은 비트인 1부터 B2TWEN 1&6까지의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규칙이 어긋날 경우에는요. 1에서 6 사이의 값을 입력하시오. 값을 입력하시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고 필드를 추가하고 비고 라고 입력하시고요. 500자 정도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긴 텍스트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어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저장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셔서요. 창이 크네요. 관계 클릭하신 다음 가졸 테이블 표시 누르셔서요. 우리 예약 내역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예식간 테이블도 필요하시고요. 직원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을 쭉쭉 보시면서 필요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예약 내역 테이블의 예식간은 예식간 테이블의 보노필드를 참조한다. 예식간에 보노필드를 선택하셔서 예약 내역의 예식간에 드래그 하시고요. 필드에 드래그 하신 다음 아래쪽에 각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각 테이블의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들도 변경하라.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예약 내역 테이블에 가운데 갖다 놓을까요? 예약 내역 테이블에 예식간 예식간이 잠시만요. 예약 내역 테이블과 예식 제가 하나 더 담당 직원이네요. 담당 직원 제가 두 번째 줄을 읽고 있었어요. 예약 내역 테이블의 담당 직원 필드는 직원 테이블에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번호에서 담당 직원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아래쪽에 참조 무결성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두 개의 옵션만 선택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 두 개 작업을 하셨다면 저장 한 번 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약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문제선은 담당 직원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럼 조회 탭에 가시면 현재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목록 상자 형태로 그러면 목록 상자 선택할까요? 그 다음에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눌러서요. 직원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직원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모든 필드 가져오신다면 번호, 이름, 전화번호, 담당 예식관 모든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번호가 저장대로 설정한다. 우선은 현재 가져오시는 내용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하시면 예 한 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4개의 필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필드가 번호예요. 번호가 저장되도록 설정한다 하시면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거고요. 열의 개수는 4개를 가져왔으니까 4가 되겠죠. 열 이름이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열 이름의 아니오를 예로 바꿔주시고 열 너비에 가셔서 0.5 세미콜론 두 번째가 1.5 세미콜론 2 세미콜론 0.5 이렇게 순서대로 제시된 열 너비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 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럼 첫 번째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예약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하이 폼이 기본 폼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약 내역만을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약 관리 안에는 하이 폼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약 내역이라는 하이 폼이 들어가 있는데 필드를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탭에 가셔서 기본 필드 연결에 점 점 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기본 폼의 번호와 기본 필드의 번호와 하이 폼의 담당 직원 필드 선택하니까 기본 선택이 되어 있네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쪽에 폼 머리끌 영역에다가 폼 머리끌 영역을 살짝 이렇게 조절하셔서요. 폼 머리끌 영역에 상공 예식장 예약 관리라는 레이블을 추가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블 선택하시고 그 다음 드래그 한번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상공 예식장 예약 관리라고 입력합니다. 라는 제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 레이블을 경계라인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입력한 레이블의 형식 탭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18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자 색깔을 검정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깔은 0을 4번 넣으셔도 되고요. 6번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여기에서 문자 검정 텍스트 선택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 검정 텍스트 배경 스타일은 배경 스타일은 문제에서 현재 배경 스타일 배경 스타일입니다. 배경 스타일 현재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투명을 선택하면 될까요? 배경 스타일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레이블의 이름을 그럼 모두 탭에 가셔서 레이블의 이름을 L, B, L 그 다음 제목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예약 내역 안쪽에 있는 하이폼에 대해서 하이폼의 가로와 세로의 눈금자가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하이폼의 탐색 단추가 메인폼이 아니라 기본폼이 아니라 하이폼을 선택하시고 형식 탭에 오셔서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는다. 탐색 단추에서 아니요로 바꿔주시고요. 또한 예약 내역 하이폼의 탭이 정지되지 않도록 기타에 가셔서 탭 정지를 누르시면 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기타의 탭 정지가 안 보일 수 있으세요. 이럴 때는 하이폼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하이폼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 기타 탭이 오셔서 탭 정지를 아니요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폼 바닷글에 폼 바닷글 TXT 계약 금액 컨트롤에 대해서 컨트롤에 대해서 예약 내역 하이폼의 TXT 예약 컨트롤 값에다가 만원을 곱하는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현재 작성하는 기출 문제의 폼인데요. 현재 로드된 폼입니다. 그 다음 예약 관리 안 해요. 예약 내역이라는 폼이 있습니다. 모든 폼이 아니라요. 현재 화면에 띄워놓은 폼에 예약 관리 폼 안에 들어갔더니 하이폼으로 예약 내역 폼이 있더라. 이 예약 내역 폼에 하이폼에 TXT 예약이라는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TXT 예약이라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이 값에다가 곱하기 만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만 숫자 0을 4개 입력해 주시는 거죠.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작업한 내용 저장해 주시고 우선은 아래쪽에 더 있긴 하는데 폼 보기 한번 하셔서 아래쪽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예약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예식홀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예식홀 이름 컨트롤에는 예식간 테이블의 번호와 TXT 예식간의 값이 일치하는 홀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우리는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는 Dlookup 이란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는 필드인데요. 우리가 표시할 이름은 홀 이름이에요. 홀 이름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고 신표 그럼 어느 테이블에 가셔서 홀 이름을 가져오실 거냐면요. 예식간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예식간 테이블을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은 번호가 TXT 예식간과 일치합니까? 조건을 번호 필드가 번호 필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예식간과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T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예약 내역 폼을 닫아주시고요. 다시 예약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폼이 활성화됐을 때 현재 폼을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가셔서 활성화됐을 때 액티베이트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다음 지시사항과 같이 실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TXT 이름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설정하고 TXT 이름에 포커스가 이동될 수 있도록 Set 포커스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표시될 수 있도록 TXT 이름의 컨트롤이 폰트에 굵게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폰트 볼드 선택하셔서 그 값이 True 값이 되면 굵게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작업한 폼을 한번 저장하신 다음 이제 폼보기에 가시면 직원 이름이 이렇게 커서가 가있죠. 그 다음 굵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에시콜이 찾아다가 표시하는 부분이 잠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장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예약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룩업 D룩업을 했고요. 홀 이름을 가져다가 제가 혹시 오타가 있었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홀 이름을 가져다가 표시하실 거고 예식간 번호 텍스트 예식간 맞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 우리 예약 관리에 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예식콜이 표시가 되지 않아서 잠시요. 오른쪽 창을 한번 닫아 볼게요. 그리고 예약 내역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우리 작성하셨던 D룩업 함수에 첫 번째 가져올 필드는 홀 이름이 맞고요. 그 다음 테이블은 예식간이 맞고요. 조건은 번호 필드가 TXT 예식간과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조건에서요. 큰 따옴표를 처음과 끝으로만 묶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각각 묶었네요. 이쪽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번호 필드가 TXT 예식간에 컨트롤에 입력된 값과 같다라는 조건 조건부분에서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를 제가 잘못 작성을 했었네요. 이제 다시 한번 폼복에 가시면 예식콜 표시가 되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예약관리 폼에 가셔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제시된 그림에 직원 이름에다가 직원 이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태석이라는 이름이 있나요? 한번 태석이라고 입력하고요. 태석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눌렀을 때 여러분의 제시된 그림과 그 다음 화면에 있는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 다음은 세번째 보고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예약 내역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보고서에서는요. 예식간 필드를 오름차순으로 수정한 후 현재 정렬이 예식간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되어 있는데 오름차순으로 수정하시고요. 정렬을 추가하셔서 두번째는 예식1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으로 바꿉니다. 오름차순 되어 있네요. 정렬 순서 지정해 주시고요. 다음 두번째 예식간 머리끌에 예식간 머리끌에 이쪽이 맞습니다. 예식간 머리끌에 선택하시면 LST 예식간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목록 상자로 변환한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변경 목록 상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목록 값은 행 온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 그 다음 예식간 테이블에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번호 필드와 그 다음 홀 이름 필드와 자석수 필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가져오신 다음에 0, 2, 1cm 순서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가져오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예식간 머리끌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작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크기를 작게 줄이시고요. 위쪽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또 크기가 목록 상자로 바뀌면서 좀 커졌어요. 이걸 살짝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LST 예식간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속성 시트 디자인의 속성 시트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열의 개수가 형식 탭에 가셔서 열의 개수는 3개 가져오셨고요. 그 다음 화면과 같이 표시해 설정하는데 열 너비는 문제에서 0 세미콜론 2 세미콜론 1로 수정합니다. 0 2 1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잠시 확인해 볼까요? 보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오른쪽에 본문 영역에서요. TXT 예약자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예약자 정보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서 예약자와 연락처 필드가 화면과 같이 표시되도록 는 하시고요. 예약자 다음에 예약자 필드 다음에 M% 연산자 바로 붙여서 연락처 필드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예약자 M% 연락처 두개 필드를 동시에 가져와서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예식간에 대한 그룹 바닥글을 그럼 아래쪽에요. 그룹 정렬 및 요약에 오셔서 예식간에 오신 다음에 그룹 바닥글을 표시하겠다. 자세히를 누르셔서요.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글 구역 표시로 바꿔주시고 예식간 바닥글이 표시가 되면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컨트롤 이용해서 다음 지시에 따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만드실 거니까 텍스트 상자 클릭 한번 하신 다음 위치는 담당 직원 아래쪽에다가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 직원 아래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롤만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도 표시가 되죠. 레이블 컨트롤 이름을 선택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 모두에 가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L B L 계약 금액 이라고 입력 하시고 그 다음 캡션 에다가는 계약 금액 콜론 입력 하시고요. 살짝 크기를 조절 해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 텍스트 상자 컨트롤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은 TXT TXT 계약 금액 이라고 입력 하시고 컨트롤 온본 에 오셔서 늦 썸 계약 금액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계약 금이라고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썸 에 대한 가로 닫아 주시고요. 레이블 컨트롤 글꼴 두께가 레이블 계약 금액 이라는 레이블 선택하시고요. 형식 탭에 오셔서 글꼴 두께가 굵게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굵게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되어 있는데 굵게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우리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계약 금액 그 다음 숫자 합계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하시고요. 아래쪽에 테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컨트롤 선택하시면 txt 페이지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본 에다가 전체 페이지가 먼저 나오네요. 는 하시고요. 전체 페이지를 표시 하겠다 s가 붙으면 돼요. 그 다음 연결할 건데요. 어떤 텍스트 큰 따옴표 문 꺼서 페이지 중 한 칸 띄우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또 연결할 거예요. 현재 페이지 번호를 연결하겠습니다. 페이지 입력하시고 m% 연산자 이용해서 페이지라는 문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문항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약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셔서 보고서 보기 아래쪽에 있네요. 보고서 보기 라고 되어 있는 CMD 미리 보기를 선택하신 다음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매크로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보고서를 볼 거니까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보고서 이름은 살짝 창을 작게 바꿀게요.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서 예약 내역 보고서 그 다음 형식을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열 조건문에 점점 작성기 가셔서요. txt 번호의 값과 예약 내역 테이블의 담당 직원의 필드의 값이 일치한 그러면 필드는 담당 직원과 담당 직원의 필드와 같습니까? 누가 현재 작성된 파일에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예약 내역 폼에 가셔서 담당 직원과 같습니까? txt 번호와 같습니까? 라고요. txt 번호 txt 번호를 잠시 찾아보면 예약 관리 예약 관리네요. 예약 관리 폼에 가서 지금 예약 현재 열려있는 건 예약 관리 폼이에요. 그 다음에 txt 번호를 선택합니다. txt 번호 예약 관리 폼 바닥글에 보고서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txt 번호는 현재 예약 관리 폼의 txt 번호가 그 다음 예약 내역 테이블의 담당 직원과 같습니까? 담당 직원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매크로 저장하셔야 되죠. 저장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보기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보고서 보기 명령 단추에 이벤트에 가셔서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보고서 보기 매크로 선택하시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폼 보기 가신 다음 보고서 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닫기 다시 한번 폼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퀄이 작성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퀄이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예식간 테이프를 필요하고요. 예약 내역 테이프를 필요합니다. 두 개 테이프를 추가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더블 클릭 하시면 되는데 홀 이름이 먼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 하시고 예약 건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개수는 지금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떤 필드를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예약 번호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의 합계를 구하겠다. 그럼 계약금 필드가 필요하고 요약을 클릭하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홀 이름을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예약 번호를 가지고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건데 표시하는 문구는 예약 건수라고 표시할 거고 계약금 합계라고 얼라이언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클릭하시면 홀 이름부터 예약 건수 그 다음에 계약금 합계 전체 레코드가 몇 개인지 6개 맞네요. 그럼 맞게 작성이 됐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예식장 예약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갑니다. 가져올 내역은 예약 내역 테이블과 예식 간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오른쪽 닫기 우선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부터 가져올 건데요. 첫 번째 월이라고 되어 있는 필드는 따로 없어요. 근데 월은 예식 간별 월별 계약금 합을 추출한다. 월은 예식 1 필드를 가지고 예식 1 필드를 가져와서 이 날짜에서 월만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월이라고 표시하는데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대가로 묶어 주시고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추출한 값 뒤에다가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월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월은 예식 1을 이용해서 월을 추출한 다음 엔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월을 붙이실 거에요. 그 다음 그 옆에 합계 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만원 그러면 지금 월별 계약금의 합이네요. 그럼 계약금을 가져다가 이따가 합을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루비 사랑 사파이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홀 이름 홀 이름 을 가져다가 열에다가 표시하실 거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계약금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현재 작성하는 쿼리는 크로스텝 쿼리니까요.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까 예식일에서 월을 추출한 값은 행머리 글로 표시할 거고 그 다음 계약금의 합계도 행머리 글로 표시할 거에요. 합계를 표시하겠다라고 함수 합계 바꿔주시고 여기에다가 합계 가로열고 만원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홀 이름은 열머리 글로 표시하실 거고요. 열머리 글 그 다음에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값을 표시하는데 값은 계약금을 가져다가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3월 4월부터 6월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쭉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합계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시고 합계 만원의 형식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컴마 샵 샵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합계 만원의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저장 버튼 누르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의 이름을 예식감별 월별 계약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두 번째 커리 작성이 되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도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가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예약 내역 테이블만 가져오시면 되네요. 가져오시고 오른쪽 닫기 예약 내역 테이블에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첫 번째 예약 번호가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 예약 자가 필요하시고요. 세 번째 연락처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예식 일이 필요합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드를 가져오셨어요. 담당 직원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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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는 필드에는 담당 직원이 없는데 담당 직원 필드를 필드를 더블 클릭 한 다음에 표시는 안 할 거니까 체크를 해제 하시는 거예요. 담당 직원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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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에 매개 변수 입력 하시면 되는데 담당 직원 번호 입력 이라고 매개 변수 입력 합니다. 담당 직원 번호 입력 이라고 작성 하시고요. 그 다음 이라고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작성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확인해 볼까요? 가셔서 담당 직원 번호 입력 문제에서 1이라고 입력 되어 있어요. 확인 한번 눌렀을 때 데이터가 3건 추출되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형식이 또 다른 거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담당자 예약 조회라고 담당자 예약 조회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은 네 번째 문제인데요. 예약 내역 테이블에서 테이블에 해당 직원에 대한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직원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조회하는 예약 없는 직원 목록 커리를 작성 하시오. 만들기 가셔서요.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겠다. 커리 마법사 가시고요. 존재하지 않는 거 불일치 검색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는 우리는 직원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조회하실 거예요. 직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어떤 테이블이나 커리의 레코드를 커리 결과에 넣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직원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조회한다.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은 직원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어떤 테이블이나 커리의 관계 레코드가 있습니까? 문제에서 예약 내역 테이블에 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번호와 담당 직원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는 번호 이름 전화번호 담당 예식간 다 가져와서 표시하실 거예요. 4개 필드 다 가져오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커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리 이름은 예약 없는 직원 목록 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제시된 내용 번호와 이름과 전화번호 담당 예식간 추출되고 데이터가 3건 확인이 됩니다. 저장 되셨죠? 다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신 다음에 현재 작성하셨던 예약 없는 직원 목록 디자인 보기 클릭해보시면 번호 이름 전화번호 담당 직원 예식간 직원 테이블에서 가져오셨고요. 예약 내역 테이블에 가서 담당 직원이 없는 것만 가져다 표시하겠습니다. 사실 직접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이제 널이라고 조건만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두 개 테이블은 이렇게 번호와 담당 직원으로 연결이 우리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마법사에서 자동으로 표시가 되었던 거고요.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시면 표시될 내용의 필드 네 개 가져오시고 조건에다가 담당 직원 필드 하나를 없는 거 이제 널이라는 조건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